이번에 오실 분은 우리 박정우님입니다. 우리 영원한 총각 박정우님이 첫 판 찾고 내 아내에 갑니다. 내 아내에 출발합니다. 즐거운 시간 드세요. 고고만 있어도 좋은 사람 곁에만 있어도 좋은 사람 사랑하는 당신이 사랑하는 당신이 너무나도 아름답네요. 3월 2살에 깨왔던 곱디고운 얼굴에 세월의 흔적이 찬스름인가 내 곁에 당신이 있기에 나는 행복했고 지금도 당신이 있기에 나는 행복합니다. 사랑하오 사랑하오 사랑합니다. 당신을 영원히 사랑하오 사랑하오 은기도 enfin 안 한 좁은 사람 곁에만 있어도 좁은 사람 사랑하는 당신이 사랑하는 당신이 너무나도 아름답네요 22살 내게 왔던 곱디 고운 얼굴에 세월의 흔적이 잔주름인가 내 곁에 당신이 있기에 나는 행복했고 지금도 당신이 있기에 나는 행복합니다 사랑하오 사랑하오 사랑합니다 당신을 영원히 네 뜨거운 박수 주세요 잘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.